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나의 힘이 되신 여우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래하는 교회 언니들 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CTS 라디오 조이에서 보금성가 콘테스트 미즈 가스펠이 열린대요 특별히 저희같이 크리스천 여성 여러분들 많이 도전하시고 철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금 찬양했듯이 우리의 힘이 되신 여우와를 의지해서 이번 대회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여성을 위한 CTS 라디오 조이 보금성가 콘테스트 미즈 가스펠에 많이 참여하세요 참여해 참여해 지금 바로 참여해 크리스천 여성을 위한 크리스천 여성을 위한 CTS 라이더 크리스천 여성 크리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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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해 참여해 지금 바로 참여해 끝? 크리스천 여성 크리스천 여성 크리스천 여성